나중에 현양까지 물렸어. 얘가 놓겠어요? 안 놓겠어요? 저 찡찡대면서도 안 놓잖아. 야, 이쪽으로 와. 이쪽으로 와봐. 와, 새끼. 아이고. 아이고, 이뻐라. 아이고, 이뻐라. 그만해도 돼, 이제. 우리 심바 좀 보여줄게. 심바. 너무 이쁘죠? 이리와. 심바. 심바. 키보레인지. 침. 다시. 다시. Crit. 아이고. 아이고. 우리 심바. 잡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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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바. 와아, 발로 들어오네. 어우, 깊이 물었네.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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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봐 나와봐 이 새끼가 발로 발로 딱 가지고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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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발로 잡는걸 알았구나 와우 깊게 물었다 그렇게 무는거야 그렇게 무는거야 자 자 신발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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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놓고 신발 빨리 가자 안뒤게 잘한다 잘한다 잘해 멍청 하이 잘한다 잘한다 아유 잘하네 잘한다 조금만 눕자 침바야, 진짜 잘한다 침바야, 진짜 잘한다 침바야, 진짜 잘한다 침바 진짜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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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, 깊임으로 살았습니다 이야, 잘한다 잘한다, 잘해 오우 우와 이야 놔라, 놔 이야 침바야, 간식 먹고 놔줘 간식 먹고 놔줘 이거 놔줘 그렇지 하나, 둘, 셋 하나, 셋 야 야 야 넌 사냥개를 키워야겠는데 침바야 응? 침바야 응? 침바야 야, 진짜 참 참 아니에요 아, 진짜 깊숙이 묵었네 응? 진짜 깊숙이 묵었어 자 자 잘했어 아이, 잘한다 아이, 잘한다 아이, 잘한다 아이, jutured 다르다 네 야 진짜 잘하네 우리 신바 신바 최고야 신바 최고 진짜로 신바 최고야 신바 최고야 신바 최고야 신바 최고야 꽉 물어, 꽉 물어 아주 꽉 물어, 기숙이 기숙이 꽉 물어 너 치지 않게 내가 뺏을 거야 너 치지 않게 꽉 물어 자, 도망가지 못하게 꽉 물어 그렇지, 그렇게 꽉 물어 응, 그렇게 꽉 물어 발로 밟어, 그리고 꽉 물어 그렇지, 꽉 물어 아이, 잘한다 자, 도망가려고 애기가 막 도망가려고 하니까 꽉 물어 꽉, 세게 물어 세게 물어 세게 물어 이야, 진짜로 이야, 참 꽉 물어 도망가지 못하게 꽉 물어 자, 도망간다 도망간다 자, 꽉 물어 그렇지 그렇지 자, 도망간다 자, 도망갈려고 해 자, 꽉 물어 우와 야, 진짜로 아, 이 새끼가 진짜 발로 밟고 응? 나야 자, 도망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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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꽉 물어야 돼 자, 도망간다 자, 도망가지 못해 꽉 물어 자, 도망가지 못해 꽉 물어 자, 도망가지 못해 꽉 물어 자, 계속 물고 있어 자, 꽉 물어 도망가지 못해 진짜 잘했어요 아이고 자, 신바야 자, 우리 그만할까 이제 와 와 이 새끼봐 아 여기까지 오고 있는거 줘봐 우와 야 신바야 신바야 아, 진짜 잘했어 자, 도망가지 못하게 꽉 물고 있는거 알았지? 응? 아, 이제 그만해도 돼 자, 그만하자 자, 그만해 자, 도망 못가게 아주 꽉 물어요 제가 이게 제가 낚싯줄을 당기면 이게 빠져나가는걸 알아요 얘가 그래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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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낚싯줄을 당기면 놓치지 않으려고 꽉 물어요 얘가 어휴 또 잡혔다 저게 이게 이제 제가 당기니까 어 자기가 살살 물면 이게 빠져나간다는걸 알아 그래서 저 발로 밟고 지금 저렇게 입으로 꽉 무는거야 지금 자 자 깊숙히 물잖아 저봐 저렇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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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야 내가 사냥개로 안킬려고 그랬는데 완전히 이건 사냥 본능인데 완전히 사냥 본능인데 완전히 사냥 본능이야 얘가 커서 뭐가 뭐가 하나 뭐가 물리면 좀 놓겠어요? 안 놓겠어요? 자, 봐봐 지금 쟤 쟤 잡아당기는거 봐 낚싯대 휘지는거 봐 이게 우럭낚싯대거든요 이게 떨어지지도 않아 얼마나 센데 쟤 쟤 물고 있는거 봐봐 안 놓잖아요 네 안 논단 말이야 이렇게 꽉 물고 나중에 나중에 다리가 다리가 낚시줄에 껴서 그래 나중에 사냥까지 물렸어 얘가 얘가 놓겠어요 안 놓겠어요 저 찡찡대면서도 안 놓잖아 야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봐 와 새끼 아 아이고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그만해도 돼 이제 그만해도 돼 심바 좀 보여줄게 심바 너무 이쁘죠 아이고 자식 야 이거 진짜 되게 되게 세다 우리 오늘 이거는 우리 그만 그만 놀어요 뭐 보이